얼마 전 중국은 그동안 외국에 의존해오던 고속철 전기동력 전달 시스템과 인터넷 통제 시스템 관련 핵심 기술의 독자적인 연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고속철은 중국 제조에서 중국 창조로의 역사적인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하얼빈으로 향하는 고속철이 서서히 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른 고속철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고속철은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한 핵심 기술인 전기동력 전달 시스템과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외국의 열차 운행 통제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는 열차의 오보 현장이 자주 생겨 임시적인 정차로 열차가 연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부속품 하나의 이상이 생겨도 외국으로 보내 현지에서 수리해야 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돼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고속철 기술이 외국의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 페이처는 고속철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속 200여 킬로미터로 달리는 고속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고속철에 분포되어 있는 4만여 개의 촉점에서 꾸준히 수집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인터넷 통제 시스템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고속 대형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춘 인터넷 통제 시스템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처는 4천여 장의 설계도를 설계하고 외국 측의 30여 개 설계에서의 결함을 보완해 올 10월 22일 인터넷 통제 시스템 관련 핵심 기술을 성공적으로 연구 개발해냈습니다. 현재 관련 핵심 기술이 중국 관련 부서의 기술 심사에 통과돼 실제로 사용되고 대량으로 고속철에 도입하면서 국내 첫 인터넷 통제 시스템이 됐습니다. 이처럼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한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현재는 길면 일주일, 빠르면 몇 시간 내에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 해 동안의 노력을 거쳐 현재 중국은 고속철 설비에서 중국 재료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설계, 중국 제조를 실현했습니다. 통제 시스템은 또 중국의 언어와 사고 방식을 도입해 중국 제조에서 중국 창조로 성공적으로 변신했습니다.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